감정가 183% 낙찰, 그리고 161% 낙찰 등 최근 경매시장에서 100% 이상에서 낙찰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경매로 이렇게 높게 낙찰을 받을까요? 이분들은 고가 낙찰로 인해서 다 손해를 보셨을까요? 최근 고가 낙찰된 경매 사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 경매시장의 시황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지옥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8월, 9월에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매각가율이 1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규제가 있었죠. 그래서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적어진 데다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낙찰가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최근 매매시장에서도 가격이 상승을 해서 감정가가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생긴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입찰자 수도 연초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요. 서울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도대체 왜 저렇게 낙차를 높게 받을까? 이런 생각이죠. 싸게 받으려고 경매를 하는 건데 180%를 써서 낙차를 받는 이유가 뭘까? 저렇게 높게 써야지 낙차를 받을 수 있으면 경매를 해도 소용이 없겠다. 난 경매를 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낙찰가율이 높았던 물건 두 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두 물건 다 실수로 인해서 잘못 받은 것인지, 이 금매보다 좀 높게 받아서 손해를 본 것인지, 이 물건 분석을 통해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물건은 최근 3개월 내 진행된 물건 중에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183%에, 또 응찰자 수가 80명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찰을 했던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 트레이주미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가 6억 3천만원인데, 낙찰은 183%인 11억 5천 3백만에 되었습니다. 이 퍼센트만 보면 엄청나게 높게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간혹 이런 물건들을 그냥 신문지상이나 이런 정보지를 통해서 보고, 아 경매를 왜 미쳤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유가 뭔가요?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을 높게 받은 걸까요? 이 물건의 이유는 바로 감정평가일에 있습니다. 이 본건은 경매 개시일이 2015년 3월 26일이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는요, 2015년 4월 7일에 시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4년 전쯤에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가가 현재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시세를 반영해서 입찰가를 쓸 거고요, 낙찰가율은 당연히 감정가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높게 낙찰을 받았는데도 정말 수익이 났을까요? 본건은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한동짜리고요, 그리고 11년식 아파트예요. 임대보다는요, 실거주자들이 선호하고, 외국인 주재원 분들이 거주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손받김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물건은 13층 물건인데요, 한강이 보이는 남양이고요, 그리고 바로 위층은 옥상정원이 있어요. 시세는 현재 매매 나온 것이 8층과 11층, 이렇게 두 건이 나와 있는데, 12억 5천만원의 네이버상에서 매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은 11억 5천만원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시세 대비를 했을 때 한 1억 정도는 저렴한 것으로 보이죠. 뭐 아주 저렴하게 잘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매매물건이 많지 않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자 입장으로 접근하셨다면, 괜찮게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찰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잘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낙찰가율이 높았던 물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시의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신성 둔촌 미소지움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3억 8천만원인데요. 낙찰가는 161%인 6억 1,200만원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앞선 내용을 통해서 아셨듯이, 감정가가 조금 너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물건 역시 감정평가일이 2016년 2월에 시행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3년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감정가가 현재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물건입니다. 감정가가 낮게 되어있는 물건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높고요. 그리고 입찰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물건도 55명이나 입찰을 하셨어요. 1등이 2등과 2,400만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6억 1,200만원의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럼 본건 시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물건과 동일한 동해 남양 물건이, 6억 2천만원에서 6억 4천만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층이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 법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 그냥 순전히 입찰가 말고도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미납 관리비나, 명도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이 들어가는데, 이 30평대 미만의 경우에는 대략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400 정도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로 매입하는 것보다 경매로 매입하는 경우, 더 이만큼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 건은 거의 6억 1,500만원에 매입을 한 건데, 그럼 금매로 구입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겠죠. 아무래도 2등과 좀 차이가 많이 나도록, 이렇게 1등이 조금 많이 썼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 낙찰 사례죠. 물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손해를 볼 물건은 아니에요. 이 경매를 한다는 게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함이지, 이 경쟁이 휩쓸려서, 좀만 더 좀만 더 하면서, 입찰가를 올려서 무조건 내가 낙찰을 받겠다, 그리고 낙찰 후기를 자랑을 하겠다, 이런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매 법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입찰 가격을 높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입찰가는 법원에서 즉흥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미리 냉정한 상태에서, 차분한 상태에서 정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전날까지도요, 그 해당 물건 인근에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금매 나온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예상되는 소요 비용이 총 얼마인지, 꼼꼼하게 다 조사를 해보시고, 입찰가를 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원의 분위기나 낙찰받고자 하는, 이 의혹 때문에 고가 낙찰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사나 이런 여러가지 언론에서, 경매 감정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경매를 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통계 자료에만 속지 마시고, 실제로 현재 시세에 맞춰서 소신껏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근 고가 낙찰 사례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집쌤TV.